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행복한 행복한 언박싱 아닌 언박싱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주말에 저기 바람태로 갔다가 유튜브에서 인연이 있는 언니 댁에 잠깐 들렸어요. 지나가면서 신랑하고 같이 지나가면서 그냥 가보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들렸다가 또 이렇게 횡제를 하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 귀한 스크랩토 카르프스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랑 이 사랑초 색감이 너무 아이고 이파리 만나도 이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절안염 부자 되었잖아요. 이 절안염 보세요. 절안염 몇 개냐면 둘, 넷, 여섯, 일곱 개예요. 전부 다 꽃이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또 분갈이 해줄리만 남았네요. 아이고 너무 좋아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화단에서 크고 있는 돌담풍도 이렇게 뽑아주시고 또 이끼도 주시고 막 그냥 마구 많이 주셨어요. 또 요거 오사랑초 구근이라고 요거 하나씩 심으라고 또 이렇게 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줬어요. 얘들 심어서 올라오면 또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동생네 정원에 심으려고 저거 돌담풍 하나, 하나만 뽑아달라 했더니 또 맥불이를 뽑아주셔가지고 꽃이 막 피고 있는 애들이라 좀 미안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처음 북노초를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있다고 또 이렇게 근상으로 키우고 계시던 북노초를 그냥 선뜻 이렇게 두 개를 주셨어요. 키우라고 이게 선뜻 주셔가지고 또 제가 염치없이 그냥 부탁받아왔습니다. 이쁘게 잘 키워야 되겠죠? 분갈이도 해주고 애지중지 잘 한번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 아이 보세요. 마디마디 이 꽃을 품고 있는 이 묵둥이 대품을 저한테 또 주셨어요. 꽃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목대가 너무너무 튼튼해요. 제가 또 우리 집으로 데려왔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쁘게 신경 써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제라님 또 몇 개 또 몇 개 없지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아이고 또 제라님 부자가 되었잖아요. 아이고 어떡해요. 어떡해요. 막 제라님 꽃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요렇게 봐요. 여기 여기 가지마저 다 이렇게 꽃이 다 맺었어요. 입장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색감도 진해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막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어 또 있다. 이 이메리스도 이메리스도 주셨어요. 제가 업제 하시면서 주셔가지고 또 이것도 냉큼 받아와서 저희 빨래건조대에도 우리 이쁜 아이들과 같이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염치없이 받아와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 너무 많은 걸 받아가지고 제가 아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어 길냥이 밥도 맨날 챙겨주시고 그러는데 다음에 또 한번 남에 갈 때는 길냥이 사료 한 포대 싣고 또 놀러 갈게요. 이쁘게 잘 키울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렇게 심어졌어요.